행정기관의 인허가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포항시의 경우 민원이 생기면 인허가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 특히 기업인들이 기피하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의 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35년 역사의 포항터미널. 낡을 대로 낡아 포항관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민간업자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려다 이전 예정지인 흥해업 성공리 지주들의 반발 등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흥해업 양백리 우사 건축은 포항시의 뜨거운 민원입니다. 악취와 친환경 농산물 피해 등 환경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하자가 없어 포항시가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내줘 올 2월 우사가 완공됐는데 민원이 생기자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8억 원 전 재산을 쏟아부은 축산 농민은 이자 부담에 하루하루 속이 탑니다. 공무원들이 민원 때문에 이 자체를 아직까지 준공을 한 5개월 동안 이상을 지금 안 내주고 있었는데 우리 입장에 농민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포항시는 과장 전결인데도 시장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신광면 용연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도 반려했습니다. 부력식으로 태양광 판넬이 만수위 기준 수면 면적의 5%에 불과해 저수지 기능상 문제가 없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명에도 포항시는 향후 개발에 장애가 되고 조망권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려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포항시청 옥상에는 태양광 판넬을 설치해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추진된 상도지구 대형마트도 재래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포항시가 허가를 해주지 않아 행정소송에서 결국 패했습니다. 민원을 엄중하게 대응하는 자세도 좋지만 민원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시장님이 좀 더 나서서 올바른 어떤 우리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가감하게 시장다운 시장 모습을 이제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포항시는 미해소 민원이 점차 쌓여가자 최근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이 60분 이상 참여하는 민간인 중심의 민원조정위원회를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구성이 돼서 작동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포항시의 인허가 행정이 시험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